반갑습니다. 고코볼 여러분. 오늘은 돌체테리아 휘낭시에 준비했습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촬영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음료는 커피구요. 잘 먹겠습니다. 말차 화이트 초콜릿 칩 휘낭시에에요. 고춧가루. 방금 냉동실에서 꺼낸거여서 더 맛있어요. 겉은 살짝 단단하고 바삭하면서 엄청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정말 맛있어. 초콜릿이 품에 고향룩해요. 초콜릿 이건에 고춧가루가 너무 encouraged. 초콜릿을 너무 좋아합니다. 초콜릿이 부서질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품에 고춧가루가 너무 좋아요. 아직도 그 맛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비슷하고 좋아요! 쫀쫀한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레드벨벳 뒤납시에요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새콤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양념이 너무 좋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건 루텔라 휘낭지에요 이건 루텔라 휘낭지않고 루텔라 휘낭지않고 부분적으로 엍떼맛을 통해서 맛있게 먹는 루텔라 루텔 루텔라 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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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텔이 루틀라 루틀라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 콘치즈 비낭시에요 여기 부족한 아침대 지금 이거 너무 맛있어요 루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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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쫀득쫀득 이건 발로나 휘랑시에 진짜 휘랑시에마다 맛이 다 달라요 치즈볼 치즈볼 생초콜릿 휘낭시에요 진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개씩 꺼내먹고 싶은 맛이에요 전부다 저는 이렇게 초콜릿이 다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나왔습니다 역시 생초콜릿에 넣어둑은 생초콜릿을 넣어둑은 생초콜릿이 다 넣어둑은 생초콜릿으로 넣어둑은 생초콜릿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건 찰떡 휘낭시에요 이건 찰떡 썰기 저는 다 먹어야 더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솔리 카라멜 휘낭지 솔티카라멜 휘낭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끔 하신가봐요 단 엑소는 좀 더 더 싸서 먹었어요 오이 아삭한가봐요 음... 눈에 들어가지고 아삭한 거랑 마늘빵 마늘향이 많이 올라와요 마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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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외국수는 한입에 소스에 찍어서 먹으러 가요 또 한입에 먹으러 가요 아쉽게 먹으러 가요 겨우와 함께 먹으러 가요 겨우와 태그 그리우는 그 겨우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이도요 너무 맛있어여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은 오도도 귀랑시개에요 한 Mushroom 오도가ss 견과류들이 오독오독 씹혀야 견과류들 그 다음은 블랙페퍼 휘랑씨예요 그 다음은 블랙페퍼 그 다음은 레몬케이크 휘낭시에요 그 다음은 레몬케이크 휘낭시고요 레몬케이크 휘낭시고요 레몬케이크 휘낭시고요 아멘 이렇게 4개는 2개씩 준비한 애들이에요 다음은 뼈에 찍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뼈에 찍어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뼈의 뼈는 더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 먹은 것 중에서 루텔라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루텔라가 제일 좋아해요 이 루텔라가 제일 좋아해요 더 넣으면 더 맛있어요 루텔라가 제일 좋아해요 루텔라가 제일 좋아해요 음~~ 오징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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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저는 이 르틸라가 제일 좋아요 엄청 쫀쫀한 휘낭시에요 르틸이 많이 날리네요 르틸이 너무 좋아요 르틸이 너무 좋아요 르틸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